사장님, 갈비구이 하나요. 갈비구이 나왔습니다. 갈비도 있어요? 맛있다. 그러니까 뾰치로. 맛있겠다. 도끼 모양이야, 도끼. 실제로 처음 봐. 빨리 뜯어봐. 완전 도끼인데? 냄새가 나지 않는 만큼 다양한 구이를 구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족 식당. 폭염소 구이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. 연한 갈비를 맛본 순간. 우와, 부드럽다. 이거 육즙 넘쳐요. 최고야, 최고. 우와. 깨달린 걸 먹어야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한 번 맛보면 손이 계속 가게 된다는 치명적인 맛입니다. 쫄깃해 보여요. 진짜 맛있다. 그런데 많이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? 뜯는 재미도 있죠. 저는 흑염소로 품암꽃처럼 나오는 건 이 집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돼지하고 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흑염소로 즐기니까 좀 색다갑던 것 같아요. 부자가 노력하는 만큼 손님들도 맛있게 먹어주니 주인장의 손은 오늘도 쉴 틈이 없는데요. 노력과 맛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. 최고의 맛을 위해 초벌까지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죠. 손님상에서는 불이 센 불이 없잖아. 은은한 불밖에 없다고. 시간이 걸리니까 초벌 고위를 일단 해서 손님상에 나가요. 완전히 입구지 않고. 뼛째 있는 부위니까. 초벌로 갈비살에 육즙을 가두는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손님상에 나갈 수 있다는 흑염소 갈비 완성입니다. 소 돼지로만 즐기던 부위도 주인장의 노력 덕분에 흑염소로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이거 먹으면 기력도 회복되고 에너지 뿜뿜 되는 느낌이에요.